컴백 기타스입니다. 기분이 어떠십니까? 좋냐? 어우 우리 먹을 호텔입니다. 아이고 걸져를 자꾸 걸져를 놓던지 아 힘들어 좋네 아 대구서 리 문진 타고 오랜만에 인천 왔는데 홍콩 홍콩 잘 다녀오겠습니다 디타 디 짠 너무 달았지? 아기가 모닝컴 라운드다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 해봤습니다 미스키도 꽁자 응? 뭐라고? 미스키도 꽁자 아침부터 어떻게 뭘 먹노? 사람 많네요 잘 먹네 라면 맛있네 컴백 기타스입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? 좋냐? 어우 어우 이야 머리 되게 크게 나온다 아 거기서 찍을 거 모래컵이 나오지 응 아 안싸고 잘 다녀오자 아 걱정이네 기니식 나왔습니다 이게 뭐 비프요? 비프 비프 나는 비빔밥 지효 김치 모든게 더 빠른데? 어? 아주 잘 살아가서 잘 살게 이러지? 빠른다 두께다 빠른데? 어? 돈 두께다 빠른데? 당연하지 아본데 바보탱 waar 일단 차표 수령하려 A구역으로 왔고 제가 일단 호텔을 찾아갈 겁니다 공항 철도를 탄다고 하는데 공항 철도를 탄다고 합니다 공항 철도를 탄다고 합니다 난 현실이 40분에서 40분까지 공항 철도는 기회를 찾기 여기가 한꺼레인 여기가 한꺼레인 여기가 한꺼레인 커피 몰라 못 봤어 HHS 빗이 뭐 한두군데가 저 옛날 무슨 뭐 총독구 아니야? 여기 시청이고 AI AI 모르지 저기는 어디인데 저게 뭔지 알아 저게 뭔지 걸어 걸어서 호텔 찾고 있습니다 아 무슨 뭐 관리하고 있네 아따 저게 뭔지 저게 뭔지 저게 뭔지 우리 먹을 호텔입니다 아이고 걸져를 걸져를 놓든지 아 힘들어 진짜 하부부입니다 오우 진짜 뱉어 당기는게 다 보이네 오우 목을 안 뱉어 당긴다 하하하하 목을 빼야 하부부는 어 좋네요 아휴 하루 일정 다 마셨습니다 아휴 아휴 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네 날씨 흐리네 날씨 흐리네 오 아 아 내가 여기가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좀 덜 춥네 아까는 바람을 맞고 갔고 여기가 좀 덜 춥네 아 여기가 좀 덜 춥네 여기가 좀 덜 춥네